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광장시장에서 사온 마약김밥 여기는 소스구요 제가 끓인 김치찌개 입니다 햄 넣은 김치찌개에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계란은 김치찌개 입니다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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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치즈볼 고춧가루 저는 마늘 한입인 것 같아요 이 제거는 너무 좋아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제가 처음에 먹은 맛도 좋고 잡은 맛도 좋고 그냥 먹은 맛도 좋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정말 맛있게 먹어요 당근이랑 단무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밥이 양념 되어있고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요 깍두기 별거 안 들어가 있는데 되게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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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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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좋다 해미랑 김치랑 각도기 햄 햄 햄 두개 잘어울려요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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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짭! 너무 잘 먹었어요 음 역시 마약김밥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마약김밥이죠 별거는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참기름 맛이 고소하면서 맛있었어요 소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김치찌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8개 들어있고 한 팩에 3,000원 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저 가볼게요 안녕! 아주 사랑해요!